알쏭달쏭 첫 번째, 지우개로 지워봐요 슥슥, 어떤 것이 나올까요? 음, 이 색은 무슨 색이죠? 쓱싹쓱싹 이번엔 이쪽도 지웠어요 아, 바로 초록, 초록색이구나 흠흠, 이게 도대체 뭘까요? 두 번째, 그림 조각을 보고 맞춰봐요 와, 그림이 섞여 있어요 움직이면서 자리를 바꾸네요 어디 보자 음, 이 채소는 잘 익어서 아주 싱싱해 보여요 이것은 무엇일까요? 세 번째, 선으로 알아볼까요? 점점 무언가 그려지고 있어요 아, 이제 알겠다 길게 생긴 이 채소 함께 맛있게 먹어볼까요? 짜잔! 오늘의 알쏭달쏭 이것은 바로 아삭아삭 우위 우위예요 흥 미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